라디오 제주시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취임 1년을 맞이한 오영훈 도지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추경안 좀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이번에 추경안 처리하시면서 언론의 헤드라인에는 예산전쟁, 갈등, 심각한 갈등 이런 타이틀들이 많이 붙었었는데 일단 고개부터 좀 적으십니다. 아니었나 보네요. 예산전쟁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 폐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었고요. 승자도 폐자도 없고. 그리고 또 당초 계획했던 대로 예산은 편성이 됐고 지금 집행을 잘하고 있고 또 남는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론에서 제목을 잘못 뽑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잘못 뽑았습니까? 언론들이 잘못했네요. 그런데 이제 그 나왔던 얘기는 430억 삭감 얘기가 나오면서 그리고 또 본회의에도 가지 못하면서 보류됐던 첫 사례로 나왔기 때문에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의회와 도정관의 생각차가 좀 많았던 것 아니냐. 그 지적들은 있었거든요. 그것도 아니었습니까? 예산 편성 과정에서 도와 도의의 생각 차이가 많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여지고요.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그건 도의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견해차가 많았다 하면 그건 또 충분히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생각되어지고 심의 보류라는 것도 의회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처음 있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가능한 제도의 범위 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과정에서요. 도의원분들과 이 틀을 꽤 여러 차례 진행했었는데 지사님은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그분들께서는 좀 섭섭함도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도정의 예산 편성 권한은 당연히 인정하는데 지금 기초의회가 없는 제주도의 특성상 각 지역의 민원들이 다 들어오는 부분 그리고 그쪽의 예산이 도청 예산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부분을 거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래도 얘기는 좀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이야기들을 공통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글쎄요.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해서 도의회와 협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협의체 얘기도 좀 하시던데 예를 들어서 도정 활동하는 것 자체가 예산 편성의 어떤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고 제언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좋은 제안이 나오게 되면 그건 예산 편성해서 정책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지역구 의원들이 입장해서 그 지역의 문제를 예산 편성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저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권한이 아닌 것이죠. 그건 심리 과정에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가 또 다음 해까지 생각하면서 그러한 요구를 일관되게 해나가는 것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지사님 말씀 들어보면 다음에도 또 비슷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비슷한 일이 있어도 저는 논쟁이 필요하면 논쟁을 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를 확실하게 정립을 하고 싶다는 말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안 처리가 심사 보리되면서 지연되면서 당장 탐나는 전 사용도 중단되고 하면서 여러 불편을 겪는 모습들을 보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서로 간에 얘기를 잘 하면서 진행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비슷한 일이 번복된다면 잘못된 관행은 저는 고치고 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관행을 그대로 잘못된 것을 알면서 법에 재촉될 수 있다는 걸 알면서 그대로 가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 얘기 들으시면 또 의원들께서 발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얘기들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의원 시절부터 경험을 하셨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도의원하시고 국회의원하시고 도지사가 되셨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도의회와의 중간 협의 과정을 좀 많이 거칠 거라는 생각들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섭섭함을 표현하신 분들이 좀 많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의원 생활하실 때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 같은 거는 안 가지셨었나요? 저는 그렇게 지금 문제의식 어떤 문제의식인지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의정할 도의원 활동을 하면서 제가 예산과 관련돼서 불편함을 느꼈다거나 그런 부분은 저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얘기 좀 넘겨보죠. 지금 이게 난리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때문에 지금 도민들 굉장히 불안해하죠. 또 이 수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제주에서는 어떤 대응 체계를 좀 마련해 나가고 있나 이 부분도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어떻게 좀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 차례 제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지특별자치도가 지방자치단체가 이와 관련돼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 아쉽게 생각한다는 점 말씀드렸고요. 저 입장에서는 방류를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입장은 좀 다른 것이고 그러한 저희들이 바람대로 가고 있지 않아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네 가지 단계별 시나리오를 좀 수립을 해서 대체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방사능 검사도 기존 10개에서 14개로 확대를 하고 품목에 대해서 전 품목으로 방사능 검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방사능 수치를 검사해서 도청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죠.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향후에 어떻게 될지 저희들이 면밀히 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는 지금 안전마을 지정 사업을 해양수산부와 함께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해외 수산물 마케팅 활동을 대폭적으로 강화하는 이런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방류 전이잖아요. 방류 전인데도 얼마 전에 소금사재기 얘기도 나왔었고 걱정들이 많은데 이번 여름에 방류를 하겠다 천명하고 있는 상태라서 일본에서는 그럼 이 이후에 또 그리고 28년, 30년 이상 또 간단히 얘기가 있어서 장기적인 대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하던데요. 장기적인 대책에서 가장 핵심은 저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재호 의원이 지금 발의를 했죠. 네. 그리고 여러 원인들이 발의를 하고 있는데 수산업 분야에서 피해가 불을 보도 빠른 상황인데 정부는 아직 이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상당히 미온적인 입장입니다.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요. 오염수 방류에도. 그런데 이미 수산업의 피해는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가들의 피해나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피해가 당장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피해보상에 대한 구제 방안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게 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상당히 막막한 상황이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한정적이다. 그건 없게 제한적이죠.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는 문제로 다른 시도들과도 협의를 하시려고 했었잖아요. 다른 시도와 협의가 아니라요. 일단은 제주도 스스로 그걸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했었고 그게 되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고 한일해협연안시도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산과 경남 그리고 전남, 제주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회의의 개최를 제가 요구를 했고 무죄로 온전오염수 방류 문제를 다루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일단 일본 측은 지금 거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부산, 울산, 경남 쪽은 오기로 했다가 마지막에 일정이 바쁘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마지막에 전남 쪽은 하겠다고 했는데 부산하고 경남이 오지 않았죠. 그래서 회의가 결렬됐죠. 굉장히 바쁜 일들이 많은 모양이죠.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는 당장 어민들의 여러 하소연도 들려오고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 이게 다른 지역과 연합해서 목소리를 내면 큰 목소리가 날 것 같은데 그걸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군요. 일단 지자체별로 좀... 온도차가 있습니까? 온도차가 있죠. 행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지자체가 있고 행동을 하기 부담스러워하는 지자체가 있는 것이고 그 지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고민이죠. 고민이라는 말씀은 지금도 사실 다른... 예를 들어서 부산이나 경남 같은 경우에는 대화가 지금 잘 안 되는 모양이죠. 네. 현재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피해가 현실화되게 되면 부산 경남도 어떻게 대책을 함께 논의할 것인지 이렇게 고민할 시기가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힘을 좀 더 낼 수 있지 않을까. 박형준 부산 시장 인터뷰 내용을 한번 봤었는데 일단 국제해양법 재판소 재소 문제는 IAEA 발표 이후로 좀 보겠다라고 했었고 그런데 그 발표를 보고 나서는 안전하다고 하니 그럼 더 이상 진행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들은 하고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이거 피해가 현실화되면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니까 행정체제 개편 등이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잖아요. 상임위만 통과했죠.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번에도 행정시장 직선제는 또 삭제가 된 모양이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죠. 이번에 삭제된 것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된 게 아니라 용역 과정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모형에서 빠졌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이고요. 행정시장 직선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2021년, 20년, 21년 이 정도인데 여러 차례 나왔었잖아요. 그때 정부 입장에서 반대 의견을 분명하게 한 것이죠.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시장 직선제 논의는 국회에서 더 논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정보적으로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어느 누구보다 제 의도가 잘 알고 있었고 그런데도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어느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의도면 어떤 겁니까? 행정시장 직선제 개편의 지금 현재 추진 방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이번에 제주도에서도 용역을 한 부분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1순위, 2순위 해가지고 두 가지 안이 도출이 됐던데 이 방향 나온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저도 행정시장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보고를 받지 않기 때문에 결과를 지금 봤습니다마는 논쟁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행정체제 개편, 용역 추진팀에서 안을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저 입장에서는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향후에 모형에 대한 결정을 융역진에서 해나가는 과정에서 도미노견 수렴을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좀 잘 정리가 됐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도지사님 말 한마디 하시면 잘못하면 이것도 가이드라인 제시 아니냐 그런 얘기 나올 거 봐 조심하시는 것 같네요.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답정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의회에서도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답정료 얘기하시는 분들은 현체제의 문제랑 성과 한계 이게 뭔지부터 먼저 도민들한테 묻고 했으면 좋겠다. 아마 이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시고 싶은 모양이더라고요. 이미 그와 관련돼서 충분하게 원탁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 도민노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공간 그 구조내에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계속 공청회도 하고 도민노견 수렴에도 한다고 하니까 진행되는 얘기 보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거시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미시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상장기업 유치 육성 그 부분에 대해서 공약도 내세우시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오신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성과 그 다음에 앞으로의 계획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상장수요기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마쳤고요. 51개의 형토기업이 수요조사에 응했죠. 상장기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던 것이고 그 기업에 대한 진단사업을 한국거래소 등과 함께 진행을 했고 10개의 형토기업이 지금 당장 상장 진입 프로그램에 들어가도 좋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그 10개 기업에 대해서는 지난 기자간담회 때 공개를 했었고요. 그 중에서도 한 3개 정도의 회사는 당장 연말이나 연초에 상장 예비 심사를 받아도 부족함이 왔겠다라는 판단을 진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지금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상장기업 육성유치는 저는 상당히 낙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 공약 내세우실 때 사실 아니 뭐 이상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많이 힘든 거 아니야 이런 목소리들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성과가 보이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죠. 제가 상장회사를 없는 상태에서 육성해야 되겠다는 공약을 뜬금없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미 제주도에는 상장회사를 추진하는 기업들이 있었고 그런 노력을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왔던 기업들이 있었던 걸 제가 확인했던 거고 그 흐름은 이미 형성되었다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었던 것이고 그 프로그램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효과를 내면서 진행되고 있는 수준까지 오게 된 속도가 이제 좀 붙은 네. 그런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청년 얘기들도 사실 예전부터 많이 하셨었는데 그런 기업들이 많이 생겨야 우리 청년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여기서 또 일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 인구 유출이 이제 20대에서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20대에서 인구 유출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인구 성장세는 더욱더 가파라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저지도에 GRDP를 상승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요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인구 유출이 최소화되려고 하면 좋은 일자리가 제주에 많이 있는 게 가장 핵심적인 관건이고요. 예전부터 사실 지사님 젊은 시절부터도 제주도 외에는 좋은 일자리 없다 없다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 꽤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좋은 일자를 만들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는 부족함이 저는 있었다고 보는 것이고요. 당시에는 단순히 수도권 기업 이전 그다음에 외자 유치 이 정도의 접근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이고 20개 상장회사 유치 육성이라는 전략 그다음에 민간우주산업이나 그린수도 글로벌 허브 구축 바이오 산업 육성 이런 부분들이 다 구체적으로 지금 기업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진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거 진행하시면서 생각보다 기업들도 관심이 많았었다라는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내려오고 싶어하는 기업들도 꽤 있었다라고 지금 이미 저희가 발표했던 민간우주산업이나 바이오 산업과 관련해서도 수도권에 이미 존재하는 기업들이 저지도와 공동사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거나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발표를 하는 거죠. 없는 데 레드바이오 산업을 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레드바이오 산업과 관련된 회사가 이미 저주에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이전을 고려하는 기업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 들어보니까 그 부분 갖고 공격을 많이 받으셨었던 모양이네요. 알겠습니다. 인터뷰 마무리할 시간입니다마는 앞으로 또 총선이 있잖아요. 정치권에 굉장히 중요한 시계가 있는데 정치적인 사안들이 계속 날로 늘어나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공방도 치열해지고 특히나 요즘 보기 드문 야당 도지사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정 운영하기가 좀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느끼시기는 어떠세요? 글쎄요. 야당 도지사든 여당 도지사든 그런 총선의 영향을 받아본 적이 있었나?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공직자로서 저희 도정을 책임지는 단체장으로서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지 총선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받거나 어려워할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체장의 권한과 역할은 이미 법률에 명시되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잘 진행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만 되면 아름다운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도정 운영하시면서 정부와 당이 다르다 보니 협조를 구하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은 없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하시던데 글쎄요. 그런 걱정은 이미 하지 않으셔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지는 권한과 법률의 위임의 내용이 상당 정도 진전된 상황으로 이미 왔습니다. 이미 시스템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야당이라고 해서 야당도지사라고 해서 예산을 전년도보다 덜 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산 덜 받아본 적 없고 10% 이상 국고지원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러한 비슷한 상황이 나오게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흐름이 보이게 된다거나 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그 요인을 제거하는 행정력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그 요인을 제거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마 좀 불안해서 걱정해서 말씀하셨던 분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그런 대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즘 정치권이 워낙 혼탁하다 보니까 걱정들 많긴 해요. 보면은. 오늘 대담 슬슬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우리 도지사님께서 마지막으로 도민 여러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무리 말씀을 부탁드릴까요? 네. 우선 지난 1년 동안 저희 도정의 성과를 내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던 도민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년 차부터 제가 좀 더 성과를 내고 싶은 부분은 기업하기 좋은 제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외국으로 가지 않더라도 제주도에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제주를 만드는 것의 핵심적인 요체는 기업하기 좋은 제주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공직자들도 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는 데 더 노력을 할 것이고요.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그러한 뒷받침을 해주신다면 또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선 8기 출범 1년을 맞아서 오영훈 도지사를 모시고 라디오 제주시대 특별 대담을 진행해봤습니다. 지난 1년도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또 많은 수고 부탁드리면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